서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도 게임의 결과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 아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도 나한테 있는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 서자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하느님의 백성이 가장 핍박을 받았던 시절에 대해서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잘 분해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1절과 2절은요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고요 3절로부터 8절은 네 짐승 독수리와 같은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인가요? 그 다음에 곰과 같은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리고 그 놀랍고 무서운 짐승에게 열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뿔이 뽑히고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받는 이야기가 9절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9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니엘 7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7절은 환상을 해석하면서요 내 짐승은 내 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은 18, 19, 20, 21 반복하는 게 22, 23, 24, 25 그래서 18절과 22절 어디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얘기고요 19절, 23절은 심히 무서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0절, 24절은 그것의 머리에 있는 열 뿔 그 중에서 세 뿔이 빠지고 한 뿔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21절, 25절은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론으로 가면서 25절에 가서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뭐가 멸망해요? 작은 뿔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27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누구의 나라랄까요?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고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할까요? 무엇 때문에? 누가 이겼으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이겼으니까 성도들이 이겼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여기서 아까 문제가 되는 성경절이 9절로부터 14절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니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이분이 누굴까요?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변호였더라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 아까 9절 10절 읽었고요 11절 12절은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인 걸 알 수 있죠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차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뿔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언제 모든 일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정한 시기가 되면 작은 뿔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작은 뿔을 멸하실 분의 자격을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뭐라고 그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에 나아가는데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12편 24편에 보면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누구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2절은요 넷째 짐승의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게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로마 나라를 말하는 거죠 로마 나라가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죠 그런데 거기서 열 뿔이 나오고 열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세 나라 헤롤리, 반달, 서거트 그 세 나라를 뽑고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그 뿔엔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크게 못살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런데 22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와서 저희 높으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뿔이 성도들을 못살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을 멸하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본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서로 들어가실 때일까요? 아니면 승천하실 때일까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사단이 이겼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거죠 아무리 작은 바퀴벌레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면 그건 대단히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딱 때려서 죽어야 끝나는데 죽었는데도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때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작은 뿔의 세력을 멸하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때는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때가 아니고 언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사단은 심판을 받았고 또 인자대움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언제 나라를 얻었을까요? 나라는 언제 설립되나 하면 헌법이 제정된 때가 나라가 설립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 우리가 나라를 얻은 거죠 나라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먼저 폭탄이 떨어졌을 때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먼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 헌법을 만들지 않았어도 뭐 한 거예요? 나라를 얻은 겁니다 그건 벌써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곧 승리하실 테니까 내가 하느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느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안다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얻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세단의 운명이 끝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LNG 화이트의 글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화이트의 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만 선택적으로 뽑아 쓰면서 화이트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제가 화이트의 글을 인용할까요? 제가 누구 말이 좋다고 해서 그냥 쓰면 어디에 걸리죠? 표절했다고 말 듣죠 화잇도 누구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적인 저자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잇부인이 틀리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아 나하고 딱 맞는 생각을 했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인용하지 않고 거냥 갖다 쓰면 저는 표절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화잇부인의 말을 좋은 말을 들으면 인용하죠 이것이 누구의 자유인가 하면 화잇부인을 영감적인 저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권리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화잇부인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잇의 글에는 1.1획이라도 틀린 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도 1.1획 틀린 데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원리에 맞지 않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잇의 틀린 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성경도 얼마든지 틀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씀이 어디에 맞아? 구속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화잇부인의 잘못은 틀린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와 다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누구도 틀리게 말할 수가 있죠 저도 틀리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뭐만은 분명히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그 하나만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틀리면 무슨 예수?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성경절이 다니엘의 실자에서 걸리냐 하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했으니까 한때와 두때를 반때를 지나서 즉 1798년이 지나서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단일 7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했으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이 기간이 지난 1798년이 지나서 1844년에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 아니냐 정말 단일 7장의 심판이 1260년이 마치는 1798년 후에 있을 조사 심판이니까요 이모티콘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정을 부어로 표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저렇게 표시하고요 이렇게 표시하고 또 웃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죠 미국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웃는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나님도 이모티콘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을 어디에다 감추시나 하면 부호 사이에다 감추십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 사이에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감추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하지 않고 감추실까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어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삼키는 땅이야 사막이야 이거는 뭐 갖다 놓으면 잘못하면 죽게 생긴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기서 과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과로를 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물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했죠 그 과로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명령을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참 체미한 사실이 있습니다 땅은 누가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는지 아세요? 땅은 그냥 죽는 일입니다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어요 복받은 사람이 살면 그 땅은 복받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고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 살면 그 땅은 박토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 팜스프링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1년에 비가 한 1cm 정도 오나요? 한두 번 오면 많이 오는 데예요 완전히 바짝 마른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프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11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골프장이 하나만 있어도 아름답죠 골프장 하나만 있어도 아름답죠 한 40만 명 되는 그 도시에 골프장만 100개가 넘어 그 말은 한 천명당 4천명당 골프장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그 동네가 어떨까요? 아마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복받지 못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마 10년 안으로 그 땅이 황폐할 거예요 미국과 멕시코는 길 하나 건너면 멕시코입니다 길 하나 건너면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딱 넘어가는 순간 뭐라고 그럴까요? 황폐하죠 황폐해지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풍요가 흐르고요 뭐에 따라서 그럴까요? 기후에 따라서? 땅은 적도에 있든지 북극에 있든지 간에 중립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변하면? 변하나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이 풍요로워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이 박토가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급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말을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거기에는 과로가 있습니다 과로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가 그 집을 교회라고 말하면요 모세가 교인들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에 충성했을까요? 여기에도 무슨 과로가 있다면 그는 내 온 집을 세우는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는 집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충성했죠 그 다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무엇으로 알아야? 어떻게 바라를까요? 예수님을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는 아버지로 아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신리가 내 일을 자유 있게 하리라 여기도 과로가 있죠 이 과로를 풀지 못한 어떤 분은 안식일교회를 나가가지고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안식일교회 나와서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니까 참 자유롭다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 뭐냐고 이렇게 과로를 풀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이건 진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있게 하리라 여기 과로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어디에서 자유 있게 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 있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죽음에서 자유 있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종대에 든 곳에서 자유 있게 하리라 과로를 풀어야 합니다 이 과로를 풀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로를 안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자유 있게 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일까요? 안 가진 사람일까요? 진리를 가졌으면 뭐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 있게 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인 겁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내가 성품이 변할 때까지 안심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갖지 않은 것? 진리를 갖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는 누가 그렇게 말았을 때 여긴 과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과로 하나를 마태가 풀었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나 과로 하나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과로는 뭘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앞에 무슨 과로가 있을까요? 무슨 과로를 풀어야 될까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과로에 묶여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요한의 요한의 내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자기 무엇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무엇을 비우면 내가 완전히 변할까요? 하느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절반 하느님이고 절반 인간이면 그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신인과 신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신인과 인간 신인과 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신인은 죽었다가도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지 못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관주에 보면 23개인가 성령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 당신은 무슨 시대? 신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신화로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로 변할 수가 있죠? 신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뭐를 증거했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으로 계셨다는 얘기죠?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뭐를 바꿔놓으면 두뇌를 바꿔놓으면 기억을 바꿔놓으면 예수님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박장선님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면 기억 두뇌가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의 형체를 같이 사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할 때 무엇을 비웠을까요? 무슨 기억? 그렇죠 하늘의 기억을 비우시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느님에게도 대단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 박사 세 사람? 아니면 목자들? 남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습니까? 선사로부터? 하느님을 뵀는데 그 열 달 동안 뵀던 하느님이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경배를 했을까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경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나가더니 왜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왜 그랬죠? 엄마가 한 번도 자기 아들로 부른 적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뭐로 가르쳐 줬을까요? 뭐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한 말 또 남편에게 한 말 또 요한을 찾아갔을 때 또 한 말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열두 살 때 성전에 가서 그가 배운 게 너무나 확실하게 잘 배웠기 때문에 누가 하고 토론을 해도 라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전혀 그때 무슨 토론을 했을까요? 라피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베들렘에서 탄생하시고 이런 것을 성경으로 딱딱 증명할 때 라피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까지 라피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데 라피들이 무슨 생각을 했죠? 아까 말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 대신 누구가 죽어야 돼요? 염소가 죽어야 되고 염소는 나를 대신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 예증이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 예수님의 생애가 어떨 것을 아마 라피들과 말할 때 라피들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보면 성전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아가져 와서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그때는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일까? 이 돌을 던지면서 날라라 하면 날라갈까? 그런 시험 한번 해볼 만해요 안해요? 한참 호기심이 많을 때 그런 거 한번 시험해 보지 않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얘기는 그런 시험을 안 하고 자라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30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 하느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아들 지금 아기로 보내서 자라난 이 아들이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비둘과 같은 성령을 내려보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으시면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확신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이 사단이 그래도 설마 이 아기로 자라난 예수가 설마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질까? 이거를 시험했습니다 광양에 가셨을 때 가장 배고프게 되었을 때 이때를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나타나서 뭐를 만들려고요?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뭔가 하면 너 정말 하느님의 아들인 걸 믿어? 너 믿으면 확실해? 한번 증명해봐 뭐로 돌로 떡을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번째 시험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앞에 뭐? 기록하였어야 돼 세번째 시험은 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영광을 보이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두번 시험에서 이 믿음이 확실한 것 같으니까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줄게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 정도였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만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욕을 시험할 때 함부로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뭐에 한해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함부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도에서 시험해? 하느님께서 사단의 시험 문제를 딱 요 안에서만 시험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안에서 시험한지 아십니까? 너는 시험하는 거 내가 허락해 그렇지만 신명기에서만 시험해 그것을 넘지마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모든 시험은 하느님께서 범위를 정해진 그 안에서 시험합니다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찾아내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과로가 있죠 자신의 목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나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긴 과로 이것은 집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과로입니다 이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산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산거가 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집을 돌아올 때 그렇게 따뜻하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건 집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저는 하도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 밥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참 잘못시켰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만큼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돌아온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를 잘못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사주니까 아버지가 인정사정 없이 때리시거든요 제가 도망을 갔는데 이게 빨리 들어가면 맞잖아요 나갔다가 빨리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조금 있잖아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이따가 들어가요 한 주위를 쫄쫄 굶고 다니다가 한 주일 만에 들어가는데 제가 몇 시쯤 들어갔을까요? 집 나간 사람이 부끄러운 게 누가 제일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동네가 창피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을 때 저녁 9시쯤 저가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운 아버지가 계신데 잠자는 데 깨웠다가 더 못 날까 봐 문 밖에서 앉아서 고박 세우고 아버님이 4시쯤 일어나서 기도하시니까 4시에 일어나서 4시쯤 돼가지고 내가 문을 살짝 밀어봤더니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혹시 언제 올지를 몰라서 아버님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다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였습니다 문을 이렇게 살짝 여니까 아버님이 나를 오시는 낌새를 차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부터 내가 용서는 하는데 네가 뭐 잘못했는지 내가 좀 기록해봤어 한번 우리가 이거 반성 좀 하고 이거 좀 해결하자 그랬을까요? 아버님이 화들짝 끌어안으시죠 아직 산거가 뭔데 이건 거리가 뭔데 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아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들이 저 멀리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저 멀리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아버지가 측을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아버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온 것만 뭐해요? 들어온 것만 고마운 겁니다 이것이 저가 푼 성경에서 가장 긴 과로 그 과로 얘기를 왜 했나 하면 다니엘 7장 25절 26절을 과로를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1260년 기간이 지난 그 후에 조사심판이 시작된 거 아니냐 거기 과로가 있습니다 그 과로가 뭘까요? 거기 들어갈 과로 바로 풀어볼까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누가? 성도들이 누구의 핍박을 받으면서 작은 뿔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나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조사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이긴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적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애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이긴다 하는 말입니다 바른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했고요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이게 무슨 재판일까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는 그의 권세가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안심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결국은 이길 거니까 성도들이 결국은 이길 거니까 다니엘 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다니엘 8장 14절이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를 BC 457년에 부터 시작해서 1844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계산을 잊어버리고 뭐를 연구해야 돼요? 성소정결이 뭐냐를 연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연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잘못 연구했죠 다니엘 8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의 번민은 뭔가 하면 작은 뿌리의 멸망입니다 다니엘 7장이 아무리 길어도 거기 내용은 뭔가 하면 작은 뿌리의 멸망이에요 언제 작은 뿌리의 멸망하지? 이게 다니엘의 범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의 핵심되는 성경절은 그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멸망입니다 다니엘 8장을 정리하면요 1절에서 2절은 벨사살 왕의 제3년에 다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에서 8절은 수양과 순염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순염소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고요 13절은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이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환상은 언제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은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수요염소는 헬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22절에서 25절은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왕이 만화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6절 27절은 이 환상은 확실하고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놀랐다는 이야기고요 다니엘 8장에서 핵심되는 말씀은 다니엘의 질문은 뭐요? 성소 성소가 언제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클리포드 골드스틴은 그 배경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25살까지 유대인으로 살다가 25살에 재림교로 들어와서 대충해서 안교 교과를 편집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니엘 7장을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뭐와 비교했나 하면 유대인 백과 사전과 비교했습니다 22절 옛적부터 계시니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9절 왕좌가 놓이고 보조에 앉으신 10절 심판을 베푸는데 세상을 심판 10절 책들이 놓였더라 기록책 18절에 그 곁에 모셔선자들 천사들이 떨며 이것이 심판의 날이로다 22절 성도들이 나라를 얻음 그 다음에 28절 작은 분이 완전히 멸망함 누가 유대인 백과 사전에서는 누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인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클리포드 골드스틴은 유대인의 백과 사전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 대속주의 일에 들이는 유대인의 기도하면서 심판에서 우리를 옹호하소서 오 참소자를 침묵하게 하시고 변호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옛적부터 계시니가 재판관으로 앉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속죄가 뭐라고요? 속죄가? 속죄가 뭐? 속죄가 뭐라고요? 속죄를 심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인들은 속죄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이라고요? 대속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전부 다 캐피탈 내로 씁니다 대문자로 그렇죠 The day of automate는 TH를 전부 다 큰 글자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대속죄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항상 큰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은 독죄자들은 큰 어휘로 백성을 제압합니다 백성들은 큰 어휘에 제압당하죠 통 큰 정치 그냥 정치하면 그냥 모르지만 통 큰 정치하면 야 이거 뭐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멸망한다고 그러면 안돼 불바다 이렇게야 또 그래서 항상 독죄자는 큰 어휘를 사용해서 백성을 제압하죠 속죄이주자고 하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무슨 날로? 조회를 속하는 날 속죄이라면 조회를 속하는 날 이래가지고는 성경 해석이 안되는 자기네들 생각대로 성경 해석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붙여야 돼요? 대자를 붙임으로 속죄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성경에 대속죄일이 없습니다 속죄일이 있어도 대속죄일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속죄일은 무슨 날? 용서하는 날 죄를 속하는 날 대속죄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면 아 그 용어만 들어도 너는 벌써 틀렸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에서 우리를 옹호하시며 어떻게 하게 되려고 변호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재판관으로 앉으셨나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속죄일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 같은 개념은 재림교인 교인들이 오랫동안 조사심판의 날에 대해 가르쳐 왔던 개념과 정확히 뭐한다? 일치한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의 심판과 다니엘 8장의 성소정결은 틀림없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유대교네 그런 겁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재림교회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 아니고 예술교가 아니고 유대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유대인의 사상과 사상이 그렇게도 딱 맞아 들어가고 동일한 사건이고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교단은 그 교단은 예술교라는 간판을 떼어야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유대교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다니엘 7장과 8장 아까 비교해드렸죠 유대인의 생각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로 나타난 바베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8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곰으로 다니엘 7장에 나타난 것이 다니엘 8장에서는 수양으로 나타났고요 표범으로 나타난 헬라를 나타내는 표상하는 표범으로 등장한 그 짐승이 다니엘 7장에서는 뭐로 등장해요? 수점소로 등장합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8장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골드스틴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교로마 작은불 이교로마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작은불 교황로마 해놓고 이교로마 교황로마를 그 옆에다 썼는데 그것은 골드스틴의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걸 성경 생각대로 하면 성경은 다니엘 8장을 어디에 대해서만 말하냐면 메데파사와 헬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헬라에 대해서 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수점소가 헬라를 표상하는데 수점소에게 네 뿔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언제 성소가 정결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2300주의 앞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7장에 나온 작은불과 8장에 나온 작은불을 비교해 보면요 7장의 작은불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8장의 작은불은 어디서 나와요? 헬라에서 나옵니다 초림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작은불은요 그런데 다니엘 8장의 작은불은 언제 나와요? 헬라에서 나오니까 초림전이 나오죠 다니엘 7장의 작은불은 거기에 열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의 큰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네 뿔이 나오고요 그 중에 다니엘 7장에서는 열 뿔이 꺾이고 세 뿔이 등장하는데 세 뿔이 뽑히고 한 뿔이 등장하는데 다니엘 8장에서는 그 중 한 뿔에서 작은불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은 1260년 기간 동안에 성도를 비박하고요 다니엘 8장은 1260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예수 이후에 성도들이 비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짐승들이 맹수들이죠 맹수로 표상한 세력이 누구를 비박하죠? 성도들을 비박합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하느님을 대작하는 세력이 누구를 비박하죠? 성도들을 비박하지 않고 누구를 비박하죠? 희생 재물을 비박하는 겁니다 이제 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짐승을 맹수로 표현하지 않고 앞에 나왔던 곰이나 표범으로 표현하지 않고 수장과 수염소로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그 공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격 대상이 다니엘 7장에서는 성도였지만 다니엘 8장에서는 공격 대상이 누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심판은 작은 뿌리 심판을 받지만 다니엘 8장에서 정결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이불이라 할 때 누가 핍박을 받았든 하느님을 대작하는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의 대한 정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신경 목사가 설명한 것 중에 잘못해서 안 나왔는데요 작은 뿌리 헬라에서 나온 세력이라고 보는 삭자들은 유대인을 핍박하고 성전을 짓밟은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고 보지만 재림교에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8장의 작은 뿌리는 1260년 동안 성도를 괴롭힌 세력으로 본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작은 뿌리는 첫째 무슨 기관과 상관이 없다고요? 1260년 기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하고는 관계 짓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 8장의 작은 뿌리는 뭐하고는 관계 짓지 말아야 되나 하면 다니엘 7장의 작은 뿌리하고는 관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 11장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안티오쿠스가 어느 정도로 하느님을 대적했을까요? 유대고대사 요세프스가 쓴 유대고대사에 보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왕은 성전의 재단 위에 이방인의 재단을 쌓아 돼지를 잡고 유대인들이 일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들여오던 제사를 금지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이 명령을 어긴 자는 누구든지 처벌받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 248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8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간략한 겁니다 정말 매일 들이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고 부르지질 만한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무슨 말이 들렸죠? 하늘에서 무슨 말이 들렸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예부리라 하고 그 밑에 들어가면요 이 예언은 다니엘 8장 19절에 보면 이르노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들리립니다 이 진노하심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가 언제일까요? 이 정한때에 대한 예언인데 2300주야 예언은 정한때 끝에 대한 예언인데 이 정한때 끝이 뭐라고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는 언제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때입니다 진노하심을 마친 때는 언제? 진노하심을 마친 후에 구원을 받은 때 그러니까 정한때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연을 기다렸다는 사상에 의해서 마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때가 작고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한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때가 참해 하느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하느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때가 언제라고요? 정한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재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세상 끝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하고 2000년 지나고 나는 이거는 하느님 시계에는 끝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끝났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고 그럴까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인간의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끝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정됐다 하는 말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과로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에 대해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에 대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 도랍해지신 하느님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로 도랍해지신 하느님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로 그러나 예수님은 정한 때 끝에 다니엘에 의하면 정한 때 끝에 또 바울에 의하면 마지막 때 오셔서 인간의 죄로 인해 도랍해지신 자신을 자신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했지만 그건 표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깨끗한 피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스 5장 3절의 이야기죠 여기도 과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과로가 들어가 있죠 자신의 뭐를 위해서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도 뭐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과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목회실 편지가 저한테도 몇 통이 온 거 보면 온 교인들한테 다 보낸 것 같아 이상구 박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정결은 죄인의 속죄는 물론 우리의 죄를 떠나 죄악의 유전자를 받으신 그분 자신의 속죄를 이룬 것이라는 설명으로 예수님이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되셨다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무슨 말 했어요? 큰 용어를 사용하므로 백성을 야 뭐 보지도 않고 내용 보지도 않고 야 이상구가 엄청난 잘못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잘 봐야 합니다 거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 백성을 오도할 의도가 있는 사람은 큰 용어로 사용하므로 백성을 쉽게 잘못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 앞에 말 보이지 않아 유전자 보기 귀찮아 뭐 한번 봐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자를 못쓰겠구나 그걸로 끝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예 이상구가 엄청난 주장을 했대 원래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대통령도 앞에 없을 때는 이름 부르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박정희가 이러는 거예요 앞에 있을 때는 각하 제가 이상구 박사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안 계시니까 이게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이상구가 엄청난 주장을 했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계시지 않아서는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이상구 박사가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때 예수님의 유전자가 변했다고 죄악으로 변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전자를 말하셨나요? 그랬나요? 네? 그랬나요? 아무도 들은 사람 없나요? 네? 어디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변했다고 그랬나요? 여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나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러면 유전자가 변했다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상구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계시지 않으니깐 말을 못하겠는데 이상구 박사 하신 말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덩어리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삼으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할 때 유전자 변형이 일으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목회실 편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재림전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확신의 함정이 있습니다 확신의 덫이라고도 하죠 구원은 나의 확신과 관계가 있다 오액수 문제 내가 확신하면 구원 받는다 구원 받습니까?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합니까? 확신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확신은 무엇과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성격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도 내가 받은 거야 아닌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사람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구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했을까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질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목적이 아니라 전하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나는 주여 주여 불러도 마지막 날 나는 모르거든 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오해를 얼마만큼 싫어하신다고요? 내 배가 터질 것 같아 너희들이 나라 오해져서 내 배가 터질 것 같아 그 오해를 누가 풀어드려야 돼? 인간이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낯선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림교회가 인상구를 제명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순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순수한 교회 아니야 이제 막 나갈 거야 그 얘기입니다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일단 비즈니스가 되고 나면 뭐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뭐에만? 이윤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뭐를 어디를 믿지 않으세요? 조직을 믿지 않으십니다 일단 조직이 되고 나면 조직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조직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야? 오해받으시는 하느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조사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리라는 것은 내가 담겨있는 목욕탕 물과 같습니다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뭐 지급받아? 더러운 물 지급받는다는 얘기죠 교리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교리?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화해색에 권위를 주었던 그 부분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조사심판 교리를 기본 교리 28에서 26으로 줄인들 뭐 어떻습니까? 그거 줄인다고 어떻게 잘못됩니까? 그 교리를 목욕탕 물 좀 바꾸자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재림교회도 똑같은 성경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뭐에 의해서? 서자와 적자는 똑같은 아버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봅니다 서자는요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서 한번 휘둘러봐도 엄마 뭐 조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자는 엄마가 와서 빙 둘러보면 엄마가 힘들지 않으세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돌봄을 똑같은 돌봄을 똑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적자는 어떻게 생각해? 조사를 생각하고 아 또 많이 제가 틀렸네 서자는 조사를 생각하고 적자는 뭐를 생각해? 사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재림교회는 무슨 복음을 잘하는 거라고요? 서자복음을 잘하는 겁니다 서자로서 생각하면 모든 성경이 잘못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언제 성소가 더럽혀질까요? 언제 성소가 더럽혀졌길래 제사장이 피를 가져와서 성소를 깨끗게 했을까요? 성소는 몰래계획에 자식을 제사로 드려도 더럽혀지기는 어디가 더럽혀져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내가 장사 불이하게 해도 더럽혀지기는 어디가 더럽혀져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내가 목욕을 안 해도 더럽혀지기는 어디가 더럽혀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스칼 36장 20절에 보면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이방 나라로만 가도 더럽혀지기는 뭐가 더럽혀져요? 박장노님의 아들이 잘못하면 제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럽죠 어떤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이건 어느 관계에서만 일어나? 부자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2007년도 12월 25일에 수원지범의 홍승면 부장판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찔려서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딸들에게 절대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병원에서 범인을 묻는 형사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찔려서 죽을 뻔했는데 왜 아들이 그랬다고 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누가 창피하니까? 내가 창피한 거야 이 자식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서 인간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 않으신다고요 금이 됐고 안 쓰셨는데 사실 사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 안 한다고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으신 겁니다 조금 하느님을 향해서 사용하기가 민망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하느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침해가 걸리셨습니다 전혀 기억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 것과 더불어 뭐가 도말됐다는 이야기?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죄의 도말은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2300주의야 끝이 언제가 되죠? 성소가 정절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죠? 예수 그리스의 정한 때에서 끝나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때에서 2300주의야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신 때 그 밑에 가서 이 예언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한 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니까 2300주의야 끝은 어디죠? 예수님께서 오신 때입니다 뭐 십자가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2300주의야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그때로부터 앞으로 나가면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이 재림교에서는 그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다니엘 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구장은 앞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고요? 70일 예언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예언은 어디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까요? 2300주의 예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2300주의 예언은 어디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 기간에 대한 예언이고요 다니엘 구장의 예언은 유대인을 위한 예언입니다 그건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예언을 딱 해놓고는 70주의 아를 457년으로부터 해서 2300주의 아를 딱 해놓으니까 그 기간에 맞아요? 틀려요 기가 막히게 맞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성소정결을 심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성소정결을 심판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유대인의 생각일까요? 성경의 생각일까요? 그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버려야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대인의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초기 정보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들은 뭐로 생각해? 자기네들을 서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적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필요해? 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심판은 유대인의 생각이죠 그 유대인의 생각에 따라서 성소정결을 심판으로 보니까 2300주의가 끝이 어디로 왔어요? 1844년이 됐던 겁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1844년이라는 그 연도 자체를 싹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2300주의 예언 자체를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의 선교자들은 70주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2300주의 예언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성소정결로 생각했던 마지막 심판을 조사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림교회인들은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이 숫자 노름에 취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57년부터 시작하면 1844년 딱 들어맞잖아요 이거 변경할 수가 없도록 딱 맞춘 거예요 이 예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재림교회인들은 이 기가 막히게 맞는 숫자 노름에 취해서 진리교회의 일원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아한 생존 매뉴얼 길게 제목을 썼는데요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in numerous words 영어로 수명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하도 길어서 수명 158페이지 176페이지 그랬는데 이 책에 보면 의미와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은 일종의 전능한 수호자이다 숫자로 말하면 꼼짝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아 그 다음에도 하나 둘 셋 올 거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의미와 패턴을 세주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수학은 일종의 뭐라고요? 전능한 수호자이다 예언이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의미하는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운명을 맡기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운수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보는 사람이 뭐로 그 사람의 운수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숫자로 말을 하죠 지금 한국의 무속인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20만이 넘어 왜 이렇게 많이 성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무당학과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숫자만 내면 꼬박꼬박 넘어가니까 재림교회는 운수의 그의 운명을 맡긴 교회입니다 그 숫자노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재림교회는 운수의 그의 운명을 맡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는 뭐라는 얘기일까요? 그 말을 하지 말래요 재림교회는 그것까지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성소는 뭐고 정결은 뭘까요? 성소를 정결케 하리라 그럼 2300주와 1844년은 틀려줘서 그건 알겠어 그럼 성소는 뭐고 정결은 뭘까요? 성소는 어떤 사람은 성소의 법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론한테 제사장 본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 때문에 불평을 안 하니까 집행이 가지고 성소를 오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의 개념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의 목적이 심판입니까요? 성소의 목적이 성소를 왜 두셨죠? 내 심판하기 위해서 성소를 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 성소의 목적이 뭐죠? 하느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래하면 선창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하나 하면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유다 이것이 누구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가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느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 다음에 예림의 17장 12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하느님이 성소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느님께서 성소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가 육체를 가리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나도 성소 너도 성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느님만 성소 그거 좋아 아니면 나만 성소 그것도 좋아 아니면 성전 건물에 성소 그런데 왜 나도 성소 너도 성소 이것도 성소 저것도 성소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관계죠? 내가 너 안에 가고 너가 내 안에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소 누구도 성소 누구도 성소 하느님도 성소 예수님도 성소 인간도 성소 무슨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모두 다 성소입니다 서로 그 안에 가하기를 원하는 관계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결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결일까요? 제스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뭐 하면 정결하게 돼? 속죄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 밑에도 속죄하면 정결합니다 그 밑에도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할지니 이 나라의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 속죄죄를 들여 정결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는 면 뭐를 해야 될까요?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성소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면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속죄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는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면 또 뭐라고 반대하는지 아세요? 레위기에서 정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헤르 이것은 물리적 정결이다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에서 정결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다크는 법적인 정결이다 그러므로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여기 정결은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용어가 다니엘 3에서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서 차다크가 사용된 것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로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 8장 14절은 무슨 용어로 사용하셨다고요?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돌아가신 것이 법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함부로 그렇게 막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원리 하여서 예수 그리스로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전제 하여서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링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전 투구하는 겁니다 링 밖에서 싸우다가 하나 죽으면 잡혀갑니다 링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링 안에서 싸우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로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전제 하에 모든 성경을 이해하면 하지만 자연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어 있다면 아,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을 차다크가 사용된 것은 예수 그리스로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돌아가신 것이 합법적인 이야기로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자야 깨달아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2300주의 끝이 언제? 2300주의 끝은 예수께서 정한 때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 기간 전체를 말하죠 2300주의 끝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그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년대는 알 수 없지만 대강 23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노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대예언이 시작되었다는 암시가 있을까요? Timeline.biblehistory.com에 가면 노아가 언제쯤 탄생되었을까라고 생각하냐면 2898년쯤 탄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98년에서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600을 빼면 2298년 약 2300년이 됩니다 그때 2300주의 예언이 이때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힌트가 있을까요? 암시가 있을까요? 에너기의 아들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마드는 마트는 남자, 성인 남자를 말하고요 셀라헌은 순 또는 가지를 말합니다 순은 스가리아에서 누구를 표상하죠? 예수님. 가지는 이사회에서 누구를 표상하죠? 이사회의 가지에서 나온 예수님을 말하죠 죄악이 관영하던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에너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라고요? 순의 사람, 가지의 사람, 나는 순이 되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위한 대예언의 새벽이 동투고 있었습니다 에너기의 손자인 남액은 아들을 낳은 뒤에 노아를 낳은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고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습니다 노아는 휴식 또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죄로 넘쳐나는 세상을 위로하고 궁원하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으며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남에게 소망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보내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적 선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쯤 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항상 메시아 하면 누구를 뭐를 생각했다는 생각이죠 위로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펼치시면서 뭐 하셨죠 언양을 세우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가 어디죠 방글라데시에서는 물이 홍수가 되어서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하면서 아무리 물이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져도 떠나질 않습니다 과연 그 말일까요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는 얘길까요 우리나라말 성경으로 봐서는 뜻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말 성경에서도 돼지의 강조를 하면 영어로 말해서 The water shall no more become become의 강조를 하면 되지 않는다 뭐가 되지 않아 뭐가 되지 않지? 그러면 뭐는 된다는 얘기야? 물이 홍수가 되지는 않지만 인간을 멸할 홍수는 되지 않지만 물이 뭐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을 깨달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방주에서 물로 말며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다음 자리에 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보라 말며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물이 너희를 멸할 홍수는 되지 않지만 큰 과로가 거기 있습니다 뭐는 된다는 얘기? 구원하는 편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로를 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백근하듯이 사람들은 지금도 해수면이 높아져도 그냥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로 임하셨어요? 그냥 피로만 임하셨다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물이 되신다는 사실 70주야 예언은 유대인을 위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예언에서 시작할 거 아무것도 거기서는 시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1844년이라는 기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예언이 끝나는 것은 어디하고 맞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과 2300주야 마치는 그 기간과 70주야 예언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교에서 생각하는 2300주야의 그림이라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2300주야의 그림입니다 너와 때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너희를 다시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이 주어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끝나면 누가 오실 거라고? 예수께서 오실이라는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아주 주의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여기 평화로운 때를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ir security라고 했는데 security를 비슷한 단말 사진에서 찾아보면요 여기 보면 자유라는 뜻도 있고요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요 구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 안전하다는 뜻도 있고요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security라는 뜻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뜻을 또 다른 뜻을 사용해서 이해해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평화로운 때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도 그래서 평화롭게 되었는데도 사단은 인간이 뭐하지 못하도록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많은 무리를 멸하며 괄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괄호를 찾지 못하면 왜 하느님께서 성경에 많은 괄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괄호를 주셨습니다 저가 아주 백만장자의 아들로 나타나면 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를 좋다고 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제가 SDA 영어학원에서 청소하고 별 보잘것 없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는 뭐를 가리고 나타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를 가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이런 괄호는 누구밖에 모르나 하면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자 알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괄호를 채울 수가 없는 괄호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하느님은 성경에 많은 괄호들을 놓아두었습니다 이 괄호를 찾지 못하면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오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다니엘 8장 25절 하전에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치 않고 깨어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치 않고 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상시키는 말 성경절이 있죠 다니엘 2장에 보면 또 스스로 다니엘 8장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치 않고 깨어지리라 하는 말이 뭐를 저는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뱀은 여자의 뭐를 상하죠? 발꿈치를 상하는데 여자는 뱀의 치명상을 입히죠 어떤 방법으로 치명상을 입힐까요? 여기 성경에 또 괄호가 있는데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치 아니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또 연상시키는 성경절이 있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눗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인가요?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에서 왔어야 되는데 어디서 왔어요? 산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재리만 연상하지요 이 나라들을 이 어마어마한 상을 무너뜨린 게 이 돌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이 예술일까요?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끝장낸 거 사단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끝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끝났으니까 하나도 손 안 대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 안 대고 예수님은 손 안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심으로? 손 하나 안 대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손 안 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라들은 산산조각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죠 단일 9장 25절 26절에 보면 대자세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들으려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과로 과로는 이렇게 누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왜 예수님에게 죄가 있을까요? 왜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까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느님께서 다 처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로는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히브리서를 잠깐 강화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쓴 히브리서 책의 부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서의 성소봉사가 아니고 히브리서의 주제는 뭔가 비교정교학입니다 기독교가 왜 유대교보다 우월한지 예수 그리서의 월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있을까요? 왜 저자가 없을까요? 그 잘 쓴 책 왜 저자가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관양했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다는 것은 뭐와 같은 건가 하면 화약한 꽃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짐승 잡지 않아도 돼 이 말은 유대교회에게는 치명상입니다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재림교회가 조사심판에서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라고 믿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재림교회가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땅에 던진 핵폭탄이었습니다 감히 그 책에 저자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무슨 때였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저자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그리서의 성소봉사 아니고요 무슨 책? 그리서가 왜 우월한지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비교종교학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비교종교학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비교종교학은 여러 종교학을 다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비교종교학은 이슬람이 왜 기독교보다 못한지 유교가 왜 기독교보다 못한지 왜 기독교가 기독교가 힌두교보다 우월한지 그것을 비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느 교가 어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성소, 지성소가 없습니다 거기서 지성소는 어디고 성소는 어디?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는 이 땅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지성소는 하늘이고요 그런 개념 없이 성소를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는 전혀 잘못 가게 되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느님 앞으로 가셨다가 첫째 칸으로 나와서 첫째 칸을 봉사하시고 2300주에 그친 1844년에 다시 둘째 칸에 들어가셔서 둘째 칸 봉사를 시작하셨다는 이러한 이론은 화해의 부인 자신의 말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해동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에 통고했다 또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만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다시 나오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원자로서 직무를 향하실 것이었다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이제부터 대제사장 직무를 거기서 행하시는데 지성소에서 행하시는데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세에 의하면 하늘에 성소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늘에 성소 부활하시자마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다가 1843년에 다시 들어갔다 하는 이런 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앤아웃 교리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패스트푸드 햄버거 파는 식당이 있는데요 인앤아웃 성소교리라는 말은 무슨 교리? 파스트푸드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파스트푸드 교리라는 말은 또 무슨 교리? 정크푸드 교리라는 말입니다 인앤아웃 교리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맞지 않아? 히브리세에 의해서 퇴출돼야 돼 또 개시록에서는 하늘에 성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시록에 의해서도 퇴출돼야 합니다 또 화해시이 뭐라고 그랬죠? 대시장이 나올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퇴출돼야 되죠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는 인앤아웃 교리가 퇴출돼야 한다 땅땅땅 인앤아웃 교리는 무슨 교리? 정크푸드 교리 먹으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교리 아까 말했죠? 지리적 성소, 기능적 성소 지리적 성소라면 다시 말하면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간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라오디기아 교회는 돌보지 않는 것이 되고 지리적 성소라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고 인앤아웃 교리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목효슬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8개의 기본 교리 중에서 재림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단들이 공유하지 않은 유일한 교리가 바로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재림교회와 다른 기독교 교단들이 재림교회의 성소교리를 공유하지 않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을까요? 틀리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을까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교리는 재림교회 초창기로부터 여태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심각한 도전과 비판을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틀리니까 받을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안 받을까요? 이건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비평하자 이럴까요? 샘나서 말을 드는 소리를 해야죠 2015년 6월 재림마을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20만 명의 교인이 입교했다가 같은 기간에 371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잔존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0%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갈까요? 다른 교회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재림교회는 들어왔다가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갈까요? 이 교회의 가르침이 맞아서 떨어져 나갈까요? 아니면 틀려서 떨어져 나갈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잘했는데도 떨어져 나갈까요? 이 재림교회는 많은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하며 또 여러 가지 교육기관, 또 건강기별, 또 안식일 문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히브리서가 유대나라의 핵폭탄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기별은 재림교회의 핵폭탄과 같은 기별이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그 핵폭탄으로 재림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폭탄과 같이 강렬한 힘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별이다 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성술인은 성경을 아무 때나 과로를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는다고 성경에서 과로를 열고 과로를 닫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원리에 따라서 원리에 맞는 말을 집어넣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일의 원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여기에 어떤 무엇도 들어가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특히 좋은 일을 해야 성품이 변화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선악으로 사람이 인간의 운명이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은 사람과 똑같았고요?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좋은 곳 있으면 한번 가보자 나누어 먹자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교회에 교리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교인들은 신나서 전도하게 되어 있죠 신나서 오라고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교인들을 보관하는 것은 뭐가 보관하죠? 그 물이 보관하는 겁니다 그 물이 깨끗하면 오래 머무르고 그 물이 깨끗질 않으면 그 물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그 물을 결정하는 것이 교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명하는 의의를 아무리 가르쳐도 조사 심판해서 인간의 행위를 본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인 줄 알아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사는 길 이 핵폭탄으로 사는 길 단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간단한 원리가 교회를 핵폭탄과 같은 강렬한 힘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